자전을 해봅시다. 일단은 얘부터 해야겠지? 바이퍼로 자전을 한다. 됐지? 그러면 유니온 설정이 자연스럽게 될 것이고, 다음 바이퍼, 직업 바이퍼로 변경됐고 먼지 바퍼를 들어가서 유니온은 효과를 받아야 되니까 저는 바이퍼로 해주고 미르나 스페이 갈리브길 잘 못왔네? 제패부 다 25렙 찍혀있는데? 너무 아깝다. 바이퍼의 길을 걷는 자에요. 이건 뭐야? 다른 직업을 선택합니다. 캐논 슈터 아 스킬이 다 달라봤습니다. 스킬이 다 달라봤어. 스킬이 다 달라봤어. 스킬이 다 달라봤어. 스킬이 다 달라봤어. 한 년 뒤에 그렇군가 딱 봐도 다 찍는거네? 괜히 고민하고 있었지만 다음 백스텝 쓸거 같으니까 넣어도 몽키FC 써야될거 같았거든 아 무기를 장착해야하나구나 일단은 딱 봐도 찍어야되는걸 다 찍어봐 찍어야되고 찍어야되고 아 유튜브 채팅창 막 갔군요 아 미안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명호님 고맙습니다 유튜브 채팅창 막 가가지고 잠깐만요 다시 연동시켜야겠네 채팅창이 맛이 갔군요 자주 가네 잠깐만요 채팅창이 안보일겁니다 아 명호님 고맙습니다 아 이거 해야되는데 아 됐다 아 이제 될겁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스터 찍어야겠지 다 찍히는거야? 하나둘 찍히네 20레벨이 필요하군요 그래야지 선차 스킬을 찍을 수 있을만큼 이렇게 가면 될거 같고 다이셔 논키프리어스 음 딱 봐도 마스터 해야될것 같고 점프해야될것 같고 다이셔치고 해야될것 같고 다이셔치고 해야되겠지 상세이상 상세이상 반격 반격 에이셔치고 찍어야될것 같고 이거 찍어야겠지 이거 찍어야겠지 요 스킬아니니까 슬로우 이 세척이 다이셔치고 몽키웨이브 마스터 치고 딱 봐도 이걸 여러개 찍어도 될 거 같애 다이셔 혹시.. 그게 필요할까? 왠지 마북이 필요할 것 같은데.. 아니 내가 마북을.. 마북을 소비해야 되겠군.. 4차전 다 찍히겠지? 내가 마북을 써야되었다.. 대단히.. 다 너무 귀찮고.. 오케이 마스터리고.. 아 루타비스 마부카라고? 괜찮네.. 아주 좋은 아이디어였네.. 괜히 돈을 썼네.. 그치? 몇 개 필요한지 한번 보자.. 1,2,3,4,5,6,7.. 아 루타비스 마부우사라고.. 5,4,4,7,6.. 아 아주 좋은 아이디어입니다.. 코인이 남았군.. 다 찍었군.. 하이퍼를 찍어야겠네 설마 나 능력치도 다시 찍어야 되나? 아 그건 아닌데 이거 뭐 찍어야 돼요? 캐논 버스터 캐논 버스터가 기본 스킬 아니야? 딱 봐도 공격 횟수 늘려야겠지 크왁은 필요 없고 데미지 올려야 되고 바주카는 당연히 원필 날 거니까 바주카 공격해서 찍어야 될 거 같은데 야 3개 못 찍어요 바주카 타수는 올려야 되지 않나? 데미지도 올려야 돼 아 한 마리 설치하는 거 다음 면 2개 늘려 바주카 공격 횟수는 안 찍나? 그냥 아예 안 쓰나요? 바주카는 그렇게 지금 썩 이거를 3개 찍는 게 좋지 않을까요? 바주카 나중에 쓰긴 쓰지 않을란 말 바주카 복수할 때 안 쓰나요? 바주카가 없알나 바주카가 조금씩 섞어서 쓰지 않나? 바주카가 조금씩 섞어서 쓰지 않을까? 바주카는 바주카가 조금씩 섞어서 쓰지 않을까? 바주카가 좀 더 걍 바주카 그랜 바주카가 좀 쭉 바주카가 좀 더 빠진 것 같아요 바주카가 좀 더처럼 공격 패스 데미지 공격 패스 데미지 아 나도 바주카는 마 바주카 스킨 찍어야 될 것 같아 왜냐면은 숨이 있잖아 그래도 아니 예를 들어봐? 거리감이 있어 나는 멀리서 때리긴 때려야 되니까 바주카를 스킨 쓸 것 같은데 초기화 비용 100만원 밖에 안하는데 네네 몽키가 굳이 지속 시간을 늘릴 필요 있나요? 아 데미지 공격 횟수가 맞는 것 같은데 나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아 이거를 굳이? 서포터 몽키의 굳이?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이건 맞지? 타수는 누가 봐도 이건 맞는 것 같고 자 소환소 늘리는 거 찍었어 한 개 추가 선치 바주카를 찍는 게 더 좋지 않을까? 원래 데미지 공격이 낫지 않을까? 보스에서 내 생각을 해보자고 우리가 보스를 들어봤어 거리가 있잖아 거리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바주카를 쓰지 않을까? 제일 위에 거 하라고 데미지 이거 하라고 공격 횟수 늘리라고 이거 아님 이거 같거든 나는 아 근데 바주카 데미지가 높으면은 걸극에 잘 쓸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공격 횟수 1을 늘리고 최종 데미지를 60% 감소시키는데 엑셀 연장 많은 줌켈 아니 루시드에서 바주카 안 쓰고요 줌켈에서 바주카 쓸 수가 있어 거의 바주카 잘 낫을 것 같은데 몽키가 세다고 아 그래 몽키가 더 낫다 검마 1패 때 바주카를 써야 된다 그것도 맞을 수도 있어 2, 3페이지도 그렇고 3페이지도 그렇고 먼 미래를 보아 바주카가 죽을 것 같기도 하고 초기화 100만이니까 그래도 해본 사람들이 대부분 몽키를 하다니까 몽키를 찍어 초기화하는데 1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하자 그럼 이제 스킬을 집어넣어줘야 된단 말이지 노딜러스 노딜러스 쓸 것이고 아 이거 나 바이퍼 했어가지고 키를 다 바꿔야 되네 아 맞아요 스킬을 집어넣어줘야 된단 말이지 스킬을 집어넣어줘야 된단 말이지 당분간은 뭐 이제 뭐 일단은 움직이째 안할 것 같으니까 장사캡 기간제 팩스 탭 아 이거는 뒷점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보니요 넣어주고 겨레피 아 이거는 쓸 수 있을 것 같고 안 쓸 거고 딱 봐도 안 쓸 것 같으니까 패스하고 점프점프 다음 부스터 부스터 써야죠 렉크로 부스터 패스 집어넣어주고 슬러그 샷 슬러그 샷 아 딱 봐도 안 쓸 것 같고 던져서 폭발시킨다 안 쓸 것 같긴 해 수지 넣는 것 같네 부착한 넣어놓고 버프 스킬 넣어주고 다음 안 쓰겠지 다음 몽키 퓨리어스 X 해당 공격 해당 적에게 데미지 40% 증가 아 이게 좋은 스킬이군요 바로 넣어주고 어 오케이 크억하고 다 울려주는 스킬 넣어주고 몽키 드라이브 넣어주고 다이스 넣어주고 다음 스킬 아 이거 넣어주고 엑셀 넣어주고 엑셀 넣어주고 5 바주카 넣어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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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환수 넣어주고 전압도 늘렀어 쿨감수 넣어주고 메이옥은 나오고 용사의 의지 용사의 의지 넣어주고 180등 스탠스 확률 80% 증가 그냥 미어일 링크 쓰면 되는 거 아니야? 아 미어일 링크를 써야되나 보구나 아니면은 와 유니온으로 스탠스를 올려야돼? 야 그런 거 같지? 80% 밖에 안된다 보다 밧 밧 설치해줘 요렇게인가 이제 오차를 하면 되나 이거는 쓰는 거 아니고 딱바들기 넣어주고 버프샷 넣어주고 아 이렇게인가 보군요 얘는 이거밖에 안써요? 원래 없어? 버프스킬에 내가 못본건가? 이렇게 쓰는건가? 보자 이렇게 세개 넣고 메이옥을 내가 쓸 식으로 해야되는거다 오케이 아우 바이 먼지 바빤데 캐릭터 먼지 바빤데 캐릭터 시루 바빵 한번 스킬이나 한번 써보러 가야되겠다 하이퍼몬키 스펠이 뭐야? 자동 아니야? 너무 낮은데? 야 몽킬은 나겠지 우리 젠패가 맞을 때 캐릭터가 있는 거예요 어 아 아 오케이 여정도 됐고 강화가 있다고? 나 왜 안보여? 강화 어딨는데 왜 강화 어딨는데 아 덕샷을 펫버프에 넣으라고? 그럼 이걸 내가 쓰라고? 아 근데 그게 자기 마음 아니야? 덕샷을 펫버프에 넣어라 이렇게 쓰라고 이거 맞습니까? 이렇게 쓰고 이걸 내 손으로 쓰라고 스피릿을 맞습니까? 프록시드? 주요 스킬을 넣는게 맞지 오케이 아 복샷은 딜레이 없어서 그냥 쓰는게 좋지 나도 복샷을 내가 쓰는게 낫지 않을까? 때리면서 쓸 수 있어서 복샷이 더 불편할 것 같은데 이거는 그냥 주기적으로 내가 누를 수 있을 것 같거든? 오히려 이거 같은 경우는 움직이면서 그게 있어가지고 요게 더 편할 것 같은데 그제? 요렇게 합시다 내가 복샷을 줘도게 오케이 오케이 복샷 붙잎 기타